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한의 말씀은 10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들을 또 겪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10편 55편을 보면 이 다윗 역시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신뢰했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의 배신과 반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그 충격과 고통 속에 휩싸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편 55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요 낙담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 점점 답답해져만 가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금 고백하면서 깨닫고 있는 10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답은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입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과 또 그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과 이 충격 가운데 그저 낙담에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이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요. 또 현실 가운데 도피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나의 처지 그로 인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내게 지금 오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고 부르짖도록 다윗은 결단한 거죠. 16절 17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당면한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벅찬 그 상황과 그 갈등 속에 내가 쌓여져 있습니까? 그 상황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 그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시간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빠져들어가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구덩이, 그 터널, 그 속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구덩이를 터업하고 들어가 있고 그 터널을 터업하고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감정과 그 갈등을 들고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아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수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찰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바라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기도할 때 참된 해답과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여 탄식하였고 그 자신의 탄식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사건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내어놓고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온전히 오직 성삼이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삼이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다스릴 영적인 힘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문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또 그 현장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시고 시, 공간, 초월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며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모든 걸음과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하루를 서밋의 여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여정 속에 만남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있었던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 있었던 만남들, 그 만남의 결과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감정과 그 상황과 그 만남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고요. 말씀으로 다시 매듭을 짓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고 참된 만족이 되시고 참된 행복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의 중요한 삶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도의 기도가 되어지는 삶집중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모든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고 모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삶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정이 나의 파수 망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어지는 삶 세팅이 우리 모든 성대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 앞에 나와 하나와 문제를 내어놓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주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시죠? 이번 주 강단 선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그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루처럼 예수님이라면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 풍랑과 파도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의 핵심은 맡기는 것이고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맡길 수 있느냐 내게 와있는 그 문제의 주인이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내 손에 달릴 때가 아니라 이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릴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짐 믿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맡기고 나의 물질도 맡기고 나의 생명과 감정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극히 선하시고 또 그 선하심이 내게도 항상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심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근심, 염려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루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 기꺼이 맡아주시고요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신도 있죠.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옵니다. 아예 안 오지 않습니다. 옵니다. 오면 그건 내가 붙들고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로 내가 잊지 마시고요 내가 간직한다고 하면서 자꾸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시고요 염려 오면 즉시로 맡기시는 겁니다. 근심이 오면 바로 맡기시는 거예요. 걱정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도저히 안 되어지는 곤륙전도의 대상들 계시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기도 제목 여쭤보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남편 자녀 남편 자녀 부모님 형제 남편 자녀 계십니까 하나님께요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시고요 나는 내게 주신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나의 업도 그렇고요 경제도 사역도 건강도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부탁하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니 마땅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업도 내 경제도 내 건강도 내 사역도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누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평안과 안식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지키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흑암 세력과 악한 세력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참소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시며 함께 비밀을 누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참된 구원을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신다라는 것 그렇게 붙드시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붙드시냐 영원히 붙드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붙드신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넘어짐이나 요동함이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쓰러짐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확고히 지켜주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지나 멸망하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동함을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넘어짐을 믿음의 견고함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모든 나를 발판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현장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소문을 내어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절대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